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연이한 한파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건 오고야만 해요.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거리에 삼삼오오 몰려서 크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지만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미니 크리스마스 오늘은 글샘철이 공부팡 아홉 번째 순서로 꽃 피워봐 참 좋아입니다. 앞에서 꽃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꽃잎이 있고 꽃대가 있고 땅과 뿌리를 연상케 하는 꽃 이 글씨는 각가지의 스트로그와 테크닉이 어우러져 있어 글씨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글씨인데요. 우선 쌍기역을 살펴보면 시작에서는 3번 스트로그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10번 스트로그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번 스트로그는 밀면 써놓는 스트로그죠. 걷어들릴 때는 10번 스트로그로 살짝 들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해서 끝을 뾰족하게 해야겠죠. 쌍기역을 그렇게 쓰고 나면 꽃잘을 설 때는 이륙했던 비행기가 내려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듯이 하는 6번 스트로그로 착륙 성공 그 다음은 가로선을 그어줄텐데요. 이건 2번 스트로그 편봉을 써놓아서 들어오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갈피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4번 스트로그로 가늘고 길게 뽑아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있겠죠. 자 꽃에 대해서 두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엔 어렵다고 하기 없기에요. 자 그럼 저도 따라서 볼게요. 구피오바 참 좋아 참을 쓸 때도 본관에 유의를 하면서 저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도움되셨습니까?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상세 설명을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다음주 화요일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